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한번. 보니까 0.25% 정도 오르고 있네요. 0.25% 현재 오르고 있고 2,57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약간 꺾였다가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개인들이 521억 정도 매달아고 있네요. 외국인 638억 기관 애들이 한 1,066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니까 쭉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보니까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좀 빠지니까 약간 좀 빠지는 게 아쉽네요. 올라갈 때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불기둥이 아니고 뭔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아쉬운 면은 좀 있어요. 현재 하이닉스가 한 0.5%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 1.1% 기아가 3.7%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피추엠은 7.2% 오르고 있고요. 상승전자는 보압입니다. LG연수는 1.5% LG화 3.5% 선바 0.7 SDI 1.3% 오선주 0.1% 포스콜딘스 0.7%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0.6% 카카오 0.5% 셀트리온이 0.18% 정도 빠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910.45를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들이 1,84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 포합이고요. 에코프로 4.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스케어 아까 보니까 1.5% 빠지고 있고 HLB 0.8% 카카오 기염자 0.4% 셀트리온 제약 1.3% JYP 0.2% 파라비스 0.8% 빠지고 있네요. LNF만 좀 오르고 있습니다. LNF 3.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올라가다가 뭔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주요 아시아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낙포를 좀 키웠는데 전날 뉴욕 증시가 미지근한 약부압으로 장을 마치면서 실적 시즌의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꾼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오전 11시 반 보니까 현재 일본 노쿄 니케이지스가 전날보다 0.24% 정도 하락을 해서 28,590.40으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에서는 증시의 신규 재료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익실현매물로 밀리는 상태라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 실적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중화권 증시는 보화권에서 출발을 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 0.2% 하락을 해서 3,385.93, 홍콩 항생은 0.69% 떨어져서 2만 5천, 2만 508.57 기록이 하고 있고요.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대만 자치안이 장중 하락 반전한 뒤에 0.15% 떨어져서 1만 5천 846점 사이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전날의 뉴욕 증시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엇갈리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약부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스는 전날보다 10.4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만 3천 9백 76.7을 기록을 했고 나스닥도 4.31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만 2천 153.4일 거래에 맞췄습니다. 반면에 S&P500은 3.54포인트 상승해서 4천 154.86에 마감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랑 벤커버비니까 존슨앤존슨 하여튼 실적 발표가 증시의 동력을 떨어뜨렸어요. 골드만이 섬의 금융인 마커스 부분의 손실로 예상보다 영업수익이 좀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주당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고 벤크오브아메리카는 금리 상승이 힘입어가지고 예상치를 웃돌은 영업수익 그리고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꼴랑 0.6% 오르는데 맞췄다는 거죠. 우리의 상승전자는 65,600원 현재 보앗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떨어지진 않고 잘 버티곤 있는데 외인들이 들어옵니다. 개미들만 지금 겁나게 팔고 있어요. 개미들 현재 지금 난림도 난리나 팔고 나가자. 불안하다.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우선주는 55,600원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쭉 빠졌다가 계속 오르며 그래서 우선주는 저는 그래요. 많이 빠질 때 55,000원 초반때 이때 많이 부지런히 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타이밍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가 55,000원 써서 부지런히 모아야 할 타임이다. 외국인들이 좀 찔끔 사고 있긴 한데 하여튼 부지런히 모으자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우리 영상 봅시다. 수량이 깡피 아니겠어요. 많이 모으십시오. 우리 1교시 영상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필요해 주십시오.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야. 제주도 한라산의 그 기운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들 잘 되라고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빡빡 비비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의 출석 1등은 이재 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준님 멘탈 전도사 천만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행운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하여튼 보니까 변함없는 분이에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박명천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변함없이 항상 출석하시는 삼뽕구님 좋은 하루 우리 블루빅님도 평일 중에는 이상하게 주말 느낌 나는 날 파이팅! 그래요. 우리 재용님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종준님 오늘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 사루비언니 좋은 하루 보내요. 우리 노계인님 영상 감사합니다. 광주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또 강주에도 민경희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훈이님도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 마니미언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옥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봉희언니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장호희님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날 보내시고요. 우리 이영숙님 이른 시각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큐뱀님 오랜만이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희봉님 수요일 천만전자님 쭉 같이 갈 겁니다. 좋아요. 화려한 수요일 좋아요. 우리 쇠아이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외님 따뜻한 한 잔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만쌤의 일편단심 삼성전자 변함없는 영상 감사합니다. 흔들림 따위는 없다. 작은 미끼에 현혹되지 말자. 하여튼 글도 잘 쓰네요. 우리 유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채선이님 감사합니다. 출석 150일째 세이벤님 방을 정리한 건 인생을 정리한 것 같다. 맞죠? 고맙습니다. 우리 세두철함님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현숙이 언니 상쾌한 신난 아침 출발합니다. 우리 강병원님 감사의 아침 방송과 함께 출발합니다. 구조사모 우리 채양선님 감사합니다. 우리 ABC 예빈티브님 천만전자님 좋은 방송 아기가 어린 것 같은데 젊으신 분 같아요. 우리 주단님 오늘도 출근하면서 잘 듣고 갑니다. 우리 제주도 사신다 했죠? 보고 싶어도 제가 바빠가지고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다음을 기약합시다. 우리 김현숙님 오늘은 일찍 천만님 영상 듣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장영숙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정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인님 오늘은 방정리에 관한 에피소드 잘 들었어요. 저도 정리정도라는 취미 있지만 더 노력해야겠네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 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전문가님 좋은 하루 우리 꽃무궁화님 안녕하세요. 더워지네요. 에어컨 없는 집은 미리 사야겠네요. 그렇죠. 에어컨 꼭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이다이님 반갑고 우리 진숙이 언니 굿모닝 천만쌤 죽다 살아났어요. 5년 만에 마신 술로 지금도 영 컨디션이 굴굴거리는 거죠. 건강 조심 유진이님 화창한 수요일 울 천만쌤과 함께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송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약한 수도자님 2차전지 좋다고요. 많이 모으세요. 우리 꽃무궁화님 화이팅 따뜻한 봄이 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